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고3 그리고 이제 N수생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여름을 보내야 되는지 이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학습법을 하려고 서긴 섰으나 실제 여러분 학습법을 학습하는 건 좋지 않아 학습법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이제 잠깐 보시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원래 이 제목을 여름방학 학습법 이런 거 말고 공부 방법, 상식, 법칙, 여시나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책이 있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 제목은 살짝 빼놓고 말은 했네 그냥 여름방학 학습법이라고 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쌤한테 이제 학습법에 대한 캐스트를 찍어달라고 얘기가 나올 때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요거야.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여러분 이런 거야 남의 말 듣지 마세요 내 말도 마찬가지야 내 말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안 맞아? 그럼 내 말이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좋은 게 아니지, 그치? 해서 남의 말을 믿지 마 특히 무슨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거야 잘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줄 거거든 근데 그 조언은 우리랑 안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쌤이 좀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식의 얘기들을 하냐면 현장에서도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효율적이 뭐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대 너무 두려웅실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A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B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C를 써보기도 하고 D를 써보기도 하고 E를 써보기도 하고 F를 써보기도 하고 여기에 오롯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아마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시도를 했었을 거거든 그런데 뭐 이건 좋지 않다 이건 좋지 않네 이건 시간을 이렇게 아껴야 되겠네 가 쌓여서 적은 시간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루틴이 생겼을 거거든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안 했다? 그런데 뭘 듣게 될 거냐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야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뭐야?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 그쵸? 이런 얘기들 효율적 필요 없어 많이 하는 게 장땡이야 됐죠? 자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한 번에 빡세게 확 들어가면 힘드니까 시간을 조금 늘려가면서 단계적으로 뭐 하루에 20분씩 늘려가면서 해라 해서 여름 때 특히 이제 방학 때 단계적으로 뭐 30분씩 혹은 20분씩 시간을 늘리면서 요게 이제 차근차근 뭐 이렇게 뭐 한 시간 하다가 한 시간 반 하다가 두 시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늘려가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요거를 실제로 매일 30분씩 딱 딱 딱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 진짜 자기관리 잘 되는 사람들이야 어 이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거의 자기관리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름방학 30일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 돼 어? 이게 얼마나 자기관리가 빡센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거냐면 거의 느낌이 담배 끊는 거랑 비슷해 지금 동의하면 안 돼 어 졸라 어렵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어쨌든 요거는 하면 좋은데 자기관리가 엄청 철저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 사실 쌤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 어 그리고 쌤도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최소의 시간으로 빡 한 방에 이런 능력은 없어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평범한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야 이것도 평범한 우리한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할 거야 여름은 어쨌든 중요한 시즌이니까 뭐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름때 여러분 고3이라면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되게 중요한 시즌이 될 거고 만약에 재수 N수생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반수생들이라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막 그동안 싹 쌓아온 것들을 한 방에 빡 정리하고 싶은 게 있잖아 수능 보기 뭐 한두 달 전에 빡 이렇게 막 하지는 힘들잖아 그치? 미리 뭔가 되게 강하게 빡 해서 싹 올려놓고 요렇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가장 중요한 시즌이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적 단계 30분 이런 얘기들보다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많이 해 밤새서 알겠죠? 요게 여름때 뭐 더워서 체력 달려요 요즘 세상에는 더워서 체력 달리진 않아 야 에어컨 다 나오는데 요즘 추워 막 패딩 입고 있어 여름때 여름때 여러분 24시간이 있으면요 아직 가을 때는 이제 총 정리하면서 마음이 싱승싱승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야 돼 무조건 많이 하시면 돼 물론 잘 보세요 이게 돼서 지금 요 클래스에 가있는 친구들한테 의미가 없어 이 클래스에 가있는 친구들한테 효율적으로 하셔 자기들의 방법이 벌써 있는데 왜 이걸 듣고 있어 이건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자기관리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있는 친구들은 이대로 하시면 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해 밤새 이해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혹은 5시간씩 따박따박 일주일 공부하면 한 20시간 되지 않니? 근데 밤새서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야 한 15시간 이렇게 한 15시간 해 그럼 벌써 이틀 하면 30시간인지 나머지 5일 놀아 그럼 이게 빡 해놓잖아? 그러면 여기서는요 웬만하면 잘 안 까먹어요 이거 실제로 한번 해봐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 그치? 일주일만이라도 쌤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 많이 빡세게 이게 우리 현장에 있는 쌤 빡세 이렇게 하는 거 현장에 있는 쌤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어 쌤 빡세게 하고 많이 하려고 밤새고 그러면 체력적으로 딸리거나 죽진 않나요? 못 들어봤어요 공부하려고 밤 엄청 새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죽기 전에 벌써 자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장난 그만 치고 어쨌든 이건 되게 진지한 얘기야 남이 하는 얘기들 하지 말고 한번 해봐 많이 빡세게 밤새서 그러면 여름 시즌 끝나고 가을이 됐을 때 다른 애들 우왕장어 할 때 나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막 5시간 앉아있는 거 힘들 때 15시간씩 20시간씩 앉아있어 버렸잖아 그럼 10시간이 되게 짧아 보일 거 아니냐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한 번에 빡 이렇게 자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다른 친구들 한 대로 하면 이거 할만한데 수월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걸 추천합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할게 이제 빡세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현장 친구들한테 요즘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를 풀어주다가 야 이거 6평 때 이게 응용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라고 하면 놀랍게도 한 70% 학생들은 기억을 못해 6월 첫 주쯤에 시험을 봤단 말이야 내가 6월 셋째 주쯤에 질문을 한단 말이지 2주라는 되게 억겁의 엄청 긴 시간이 지났어 그치 어? 안 돼 이 6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요? 어 6평 9월 수능 이런 거 다 평가원에서 하는 거고 6평과 9월은 수능에서 줄 내용들을 미리 한번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시사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 수능을 본 친구들이 그 해 6평을 엄청나게 분석하고 외우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너무 이제 식상해 당연한 얘기야 기출 공부해라 얘들아 어? 선생님이 이제 뭘 추천하냐면 봐봐 2019학년도 지금은 2020 수능을 대비한 친구들이니까 2019 6 9 수능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죠? 당연한 거야 외우라고 하면 또 이제 어떤 재수생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 문제 딱 주잖아 그러면 뭐 원리 분석 없이 문제 보자마자 디귿 이렇게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019 6 9 수능 외우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20 20 6 야 이거 외워야지 어? 이 문제를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쵸? 아직은 9월이 안 나왔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9월이 나오면 9월까지 반드시 외우는 거야 됐어? 2020 수능을 외우겠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에 큰 걸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이제 빅피처를 그리겠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어? 해서 6 9 수능에 6 9 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선 괜히 거였다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기출문제는 여러분 사설문제 좋지 사설문제도 되게 좋아 센 문제도 되게 좋고 그런데 어? 결국은 여러분 이 평가원을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야 평가원이 짱이지 뭐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요즘은 살짝 이제 아주 신박하게 이런 문제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 기출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만약에 신박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그럼 옛날 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요즘 그게 별로 없어 그 말은 옛날 거 내용들이 많이 토대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최근 트렌드에는 기출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해서 여기 두 번째가 기출을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런 얘기 좀 잠깐 해보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개념을 막 공부를 다시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좋아요 근데 개념만 공부하는 건 썩 좋지 않아 그거는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개념을 알았어 내가 이제 개념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개념을 다 알았다는 느낌을 갖고 문제에 접근합니다 문제 풀려? 문제 다 맞춰? 다 그렇진 않잖아 물론 1, 4단원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3단원도 일부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2, 3단원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 근데 자꾸 이런 짓을 한다고 개념을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됐어 개념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한다고 체크하자 같이 하면서 쫓아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야 이게 조금 어렵다고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건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쉬운 쪽으로 가고 싶어 개념 공부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개념 공부에서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수능 어떻게 맞춰? 언제 문제 연습할 거지? 이 얘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야 다시 한 번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개념은요 놓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계속 하는 거지 그치? 개념은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끝까지 수능 전까지 왜냐면 쉬운 개념에서 틀리면 그건 뭐 회복이 안 되니까 이건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여름 때는요 이걸 하면서 문제를 덧붙이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하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장에 가서 수능시험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이야 이해 돼? 이런 거지 수능 문제들이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어려운 거 클라스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쳐봐봐 그러면 여러분 일반 개념서에 있는 개념은요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다 굉장히 좋은 그리고 원리가 들어있는 좋은 개념이야 근데 봐라 지금 이 정도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하고 이거를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라고 이해 돼? 해서 개념은 여러분 이제 뭐 몇 페이지 펴가지고 막 줄 그으면서 막 형광펜 그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시즌은 끝났잖아 만약에 개념이 좀 안 돼 있어 그럼 빠르게 읽어봐 잡지책처럼 이해 돼? 막 여러 번 읽는 거야 반복하는 게 짱이거든요 해서 이 개념 공부하실 때 봐 전체 생명과학 1 전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선생님이 한번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보자 뭐 일주일 동안 이만큼 공부해 그 다음 일주일 이만큼 공부해 그 다음 일주일 이만큼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6주 후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그렇게 하는 건 별로고 선생님은 이렇게 추천할게 막 줄 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쭉쭉 파 편안하게 한번 쭉 파 그리고 다시 한번 쭉 파 다시 한번 쭉 파 만약에 전 범위를 그냥 문제도 안 풀고 읽어만 보는데 일주일이 훨씬 더 걸린다 그러면 약간 안 되는 거고 보통 선생님이 시켜보니까 3일이면 다 읽어봐 길어도 4일이면 읽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몇 주야? 한 3, 4주면 한 3, 4번 읽잖아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돼? 그러면서 이 배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킬러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푸는 건지 체크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야 수능에서 만점이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등급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됐지? 해서 이제 개념을 좀 보시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하나 하자 봐봐 네 번째 얘기는 요거야 여름에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해야 돼 여름에 시간을 쓸 거거든요 근데 여름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어떤 친구들이 이제 있냐면 자소서가 시작이 된 친구들이 있어 또 이제 자소서 쓰기 싫은 애들은 논술을 하잖아 자소서를 내야 되는 학교를 안 넣더라 또 그런 애들도 있더라 어쨌든 이 자소서건 논술이건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 봐봐 쌤이 이제 두 부류의 학생들을 봤는데 여름철에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패턴들이 있어 자소서 생각을 계속해 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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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득 차 있어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막 빡세게 공부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시간이 있잖아 요 커트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기에 계획을 짜가지고 한 3일 전부터는 밤을 새 한 3, 4일 전부터 미친듯이 이걸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봐 요때 공부를 이때는 이거 신경도 안 써 막 공부를 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친구들은 봐 얘네 자소를 이때 시작하잖아 얘들은 어떠니 자소를 이때 시작하니? 이때 생각만 합니다 걱정만 해요 생각만 하다가 걔네들도 여기서 시작해 봐봐 친구들 보시면 알 거야 다 느낌이 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나는 이걸 좀 더 추천해 알겠지? 쌤이 추천하는 건 이거야 근데 사람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들을 하시면 되는데 쌤이 지금 이 앞에 서서 이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쌤은 요걸 추천한다 이렇게 한 3, 4일 전에 밤새서 하잖아 그러면 그 하루 오롯이 이거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막 생각을 하다 보면 퀄리티 좋아 그걸 한 3, 4일을 하다 보면 또 선생님들하고도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그치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도 되게 많이 봐주시잖아 고3 학생들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완성도 있게 갈 수 있고 공부도 되는 거니까 우리 여름에 시간을 쓸 때 이런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 물론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이건 이제 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자 마지막입니다 쌤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쌤이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상담을 하면 나의 거의 모든 멘트가 괜찮아 걱정하지마 괜찮아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쌤이 요즘 그걸 좀 느끼고 있는데 봐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의 패턴을 내가 잠깐 보여줄게 이렇게 선생님 제가 될까요? 제가 안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걱정해 그러다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더 큰 걱정이 찾아와 이러더라고 야 이거 할 시간에 우리 공부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쌤이 더 이상 세게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보고 더 큰 걱정을 할 바에는 걱정하지마 쌤이 약간 옛날 사람이잖아 어? 우리 나이 때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하면 뭐라고 약간 꽃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낫대는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야 그래도 뭐 밥꿈치 않잖아 여러분 내가 이제 한국전쟁 세대는 아니고 어? 어쨌든 근데 쌤도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막 고기를 먹을 수 있 흰쌀밥에 고기 주면 짱이야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그러지 않다고 걱정하지마 걱정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리고 봐봐 걱정하면서 준비를 조금 못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안달복달하면서 공부 좀 못한 다음에 해서 더 큰 걱정으로 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잖아 그치 후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또 대개 쌤은 식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식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질린 것 같아요 최대한 해보시고 안 되면 뭐 다른 뭔가가 있겠지 그치? 죽지 않았는데 뭐 살아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환경에서 공부를 최대한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딴 걸 생각해야지 왜 여기서 벌써 딴 걸 생각하고 있어 어? 이거는 요거는 쌤이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어? 요즘 상담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거라서 어? 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걱정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어? 무작정 세게 빡세게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해서 쌤이 해주고 싶은 어? 이 다섯 가지 얘기 여름방학 하기 전에 여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 현장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했었고 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올린 거니까 또 쌤이랑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어? 뭐든 다 어?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맞는 얘기들로 바꿔서 또 가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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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